자, 말리포에서 의양까지 패들보드 투어를 왔습니다. 이제 의양 목적지가 300m, 200m 정도 남은 것 같네요. 몇 만에 장거리를 했더니 생각보다 힘듭니다. 체력도 많이 떨어졌고, 그래도 장거리를 하니까 기분이 좋네. 오랜만에 타는 넬로 라이트가 쭈뚱쭈뚱해서 심심잡기가 쉽지가 않네요. 아멘 아멘 갈 길은 모르고 속도는 안나와 아멘 god의 날씨와의 남구들 Shangri-iosa 도려주의 이쒸 도려주기 동일하게 문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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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문제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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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왕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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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앞에다 놔 거기다 놔 트럭 가져올게 자세히 아이고 다 왔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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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다 한다 오케이 으 으 웃음 으 으 아이고야 힘들다. 빨리한다. 크랩 가져오면 돼. 아냐 아냐 아냐. 떨어져. 아이고. 안해도 돼. 가서 해도 돼. 가서 해도 된다고. 됐어? 그냥 나와도 돼. 그럼 가져오면 되니까 가자고.